어... 바로 가자 씨 휴... 쟈댄다 이게 나이스요 역시 역시 ZR 돈나룸 마 역시 나랑 함께하는 ZR 돈나룸 마 하여튼 돈나룸 마 쓰는 새키 피파 ㅈ... 허접새끼들만 모였다니까 아... 나 제외하고 우나니? 아... 2차죠 나이스아아아 여우 비감 오우 오우 지랑이 오우 지랑이 쌉지랑이 오우 개찌랑이 개펄지랑이 오우 바다지랑이 이... 흐... 레츠고 파리투나 오늘 같은 Saturday night 미친듯이 노는 거야 아옹 아 Ukraine 나이스 서버지구요 리차주 아! 리차두 두번째 골라 오! 아아 이상한 사람 의이이이아야 이야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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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이씨 야 몇 판내 화냐? 16점 오웅? 아 ㅈ됐다 아 아 ㅈ됐다 sigh 아이씨 아 나 진짜 어제 ㅈㄴ 잘했는데 어제 아 ㅈㄴㅈ ㅈㄴㅉ이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꼴입니다 아 좋습니다 나이스아아아아아 사람에서 원 체킷 아웃 어어 어어 오 나이스 아! 아.. X 됐네.. 아.. 잠시만요.. 무무배무! 무무배무! 11호 궁카페.. 바로 가보자 안 뜬다고? 난리났다고? 좋습니다.. 자 일단은 5개 하나! 둘! 셋! 야! 여기 어때? 여기 여기.. 야야야 신의 손들 다 와 빨리 이거 뜨면 진짜 레전드다 야 탱구랑 빨리 와 신의 손 야 이거 이것도 해야 돼 TCGR 짐 쓰는건 지금 다 팔아야돼 물량 다 쌓여 와.. 가자! 에이.. 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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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RTC.. 금카 가자! 아아.. TC.. 5강팩이야.. 야 망기랑 빨리 와줘 Yo TC 5강팩 깐다는 거 오기로 까고 있지 형 우리는 8강을 원해 존나게 안 뜬다는 사실은 알고 있네 형 비감 50만원 오늘 땅이 다 뿌렸어 형 사람들은 그걸 주워가고 있네 에이..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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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!!! 아냐.. 심층운동 ㄹ ㄹ ㄹ ㄹ ㄹ ㄹ ㅇ ㄹ ㄹ ㄹ ㅇ Crow 이거 까지 마라! 50만원 그냥 바로 날락하면 진짜로 어? 야 그냥 pp패키지 까 그냥 와 진짜 개존망이네 진짜로 여기서 홀리트 뜨면 인정한다 여기서 호도시 뜨면 인정한다 가! 양가 은비하네 쓰읍 자아 오켓 15중 5파만 이기 되고 뭐 합니냐? 와 나 이런 일랑 비겼어 포돌퇴경이랑? 됐다 라이셔아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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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лучай 제aş 재손 Aff 안 우. 나이이ilateral 에 인거 꼭 ités 예스! 어 잘 좋으스 와어어어어우 와우 서프라이즈 오우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오 개잘하구요 좋습니다 나에게 긴장감 나에게 긴장감을 주라고 어? 심장이 가만히 있잖아 심장이 너무 지금 이 심장 뛰는 속도가 너무 일정하잖아 어? 더 더 빠르게 좀 해달라고 ppm을 더 빠르게 좀 해줘 제발 어? 12점 이거 이겼지? 나이스!! 역시 개사기 엉금엉금 기어가 형! 삼승산무 이패 챌린지 두 경기 남았다는 사시 6점 이건 많이네 이새끼 아 막판입니다 아 이거 잔류 못하면 또 월클인데 또 아 이거 ㅈㄴ 마지막 이게 더 중요하다 지금 솔직히 진짜로 아우 이겨야 잔류가 아아 아 아 이응 나 좀 이겨야 우리도 보는 맛이 있지 이게 뭐냐 진짜 나 진짜 안된다 와 ㅈㄴ 아쉽다 내가 챌린저 내가 올카는 뭐라고 아 다시 찍는다 진짜 나이스 전자 넣기 형 전자 넣기 형 그응 닥쳐 이 ㅆ 할수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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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할수있다 어떻게든 찍는거야 힙합있고 잘해보자 새벽에도 그렇게 해서 철깐잖아 다행히 형 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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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이싰 아씨 흥아네에에에에에에에에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챌린저 다시 복구했죠 이제 챌린저는 저한테는 It's just moment에 족바리나 사시 보형 추원칙 다시 갑니다 챔피언스 10점 남았다고? 오 진짜 가겠는데? 오! 챔피언스 나이스 나이스 예스! 아아 쒔 됐다 쒔 됐다 오 나이스 아! 그저 아 구정 할 수 있을까 아.. 잘나오고 양 좋겠다 오 나이스 오! 나이스 아아 와 이걸 이렇게 한다고 ㅈㄴ 잘하네 나이스 그냥 카운터에 문이하고 튀면 되지 아 ㅆㅆ ㅆㅆ 아 두개 다 이기 안했네 ㅈㄴ 나이스 ㅈㄲ 아 진짜 이게 ㅈㄲ ㅈㄲ 너도 안해라 ㅅㅲ ㅅ ㅄ ㅈㄲ ㅈㄲ 아 강탱 안하는데 ㅈㄲ ㅅㅲ ㅅ ㅈㄲ 똑같은거 세 방이가 ㅅㅂ 싸가지 없는 새끼 와 내가 이걸? 와 나 ㅈㄴ 늘었다 응 ㅈㄴ 못해 유튜브 박제 와 이제 막판이다 진짜 ㅈㄴ 긴장되지 이제 막판 이기면 끝이다 이제 와 오 와 ㅅㅂ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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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차이 잔류잖아 만약에 떨어졌으면 이제 진짜 나도 아 그래도 안 돼 그러면 방정했겠지 다시 하자 아 1점이냐 지금 잠깐만 17점 아 16점에서 늘어난거 보소 현질하고 있어요 야 50만원인데 20.. 23호밖에 없어? 20만주키치 디에고 코스타 하나 골라봐줍니다 진짜요? 형님 그럼 이거 어떠세요? 만주키치 이거 제가 나중에 사겠습니다 형님 나중에 사도 되나요? 지금 시청자분들 기다려서 돈이 안되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 2억 28억 딱 5억만 뜨면 되는데 은카로 야 마일리지 몇장만 사자 깔끔하게 자 3장만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내가 다 사는것도 아니고 3만원어치 가량 팔고 얼마 못벌어서 대비비고 6만원 벌어왔어 농협이야 누구야 어 히바오드인가? 얼마야 아 형님 이거 뭡니까 이거 형님 설마 나를 믿은거냐구요? 예? 갑자기요? 근데 아니야 잘뜨네 이거 뭐야 이새끼 아 리트마트 이씨 오 1억 나이스 오 오 오 오 사버지고 핫 핫 핫 역시 마시다 시 어 세린이비 누구야 아이버트 뭐 이새끼야 야 2장만 더 까보자 2장만 원래 5장 사려고 했으니까 아니다 3장만 깔끔하게 24만 100만 딱 채우고 4장만 더 까르네 디씨다 어 오 데델랜드 아 아 아 족댓 아 족댓 오 치대가리다 나니 어 밀시다 아 아 아 아 아 티티다 티티다 여기서 떴다 프랑스 그렇지 아 티티푸티 아 개썩은데 아 씨 아 그래도 이 없더라 나이스 싸보져네 뭐라고 친추받으면 선물을 드릴게요 빨리합시다 뭐야 존살버기 뭐야 존살버기 뭐야 아이디 뭐야 와 레전드방송 아니 아니 오케오케오케 아니 아이디 뭐야 존살버기씨 빨리빨리 개빡쳤네 아니 왜냐면 존살버기씨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빨리 안하면 거의 죽일라 한단 말이야 원래 사로와봐 제발 디바라와봐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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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일단 한게임 가자 어 뭐야 이거 챔피언스 찍어야 되가지고 누구랑 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미안 나이스 나이스 골이다 나이스 15G 구현 나이스 지하쓰 오 이걸력전했어 오케이 패키지 맞고 패키지 까고 만족비치 타고 만족비치 롤러 올리고 선물 왔다고? 제발 챔스 좀 찍으십시오 오 3만원 왔다 씨 레전드 가자 바로 와 아 아 왜 저걸 샀냐고 이걸 사야지 그래야 2개를 살 수 있어 왠지 난 더 용떨까 아 아 사실상 무가금이네 아 형님 저 34억 1억에 제가 팔았을 올렸어 34억 1000만원 34억 1000만원 오 나이스 오 형님 감사합니다 형님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와 와 와 와 만기치킨이나 시켜주자 야 조용해라 만수키스 강퇴한다 어 형님 좋은데요?? 오 만주키스 c 형님 괴니 파셨어! 와 유튜브 꽉 나왔대 이 선수 때문에 와 나가버렸어 상대가 지금 나가버렸어 프로게이머 기빙집 그가 사용한 만쥬키치 떡상각 와 이 선수 때문에 챔피언스 찍었습니다 유튜브 확 제대로 나왔네 오 만쥬키치 와 형님이 진짜 형님이 괴니 파신 것 같은데? 네? 11.5 2단코 씨 만쥬키치 나이스 와 만쥬키치 존나 좋다 근데 진짜 호돈씨보다 천배 좋다 씨 나이스! 짜쓰! 나중에 한번 느껴봐도 느낄 수 있으네 만쥬키치 잘 좋고요 나이스! 와 챌린저를 3대0으로 이기는 남자 8점 남았네 오차고 휴방이라도 못 쉬어서 그냥 감쎄해도 돼요 나이스! 역시 콜릭스 안 hak 하하하하 이야 아 선생님 어쩔 수 없었다 민지기 피파일점 브라워프라 등본 버리지 말아줘 윗들디오를 실력까지 늘었네 나이스 5점 여기 몇점 나오지? 6점? 5점 할만한데? 진짜 할만한데? 초반 조이수가 별로 안나와도 오 나이스 계속 올려놓으면 조이수 존나 떡상이라고 군덕돼서 오 나이스 땡큐 땡큐 고맙다 와 돈만은 막아 돈만은 막아 다 막아 나이스 야 좋아 좋아 1점 남았다 와 이제 진짜 감스 챔피언스 존나 간지나 진짜 개척 개척 발라주겠어 아아 뭐야 오 찍었다 나이스 짜아쓰 찍었구여 나이스 역시 손흥미 좋겠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응 안 돼 어어 어어 손아 어어 손아 오 괜찮아졌네 골 넣을까요 골인 골인 아 챔피언스 찍을 준비 좀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야 오 저 땔뻔있다 골킥보한테 먹힐 뻔했어 뭐야 이 새끼 뭐야 소트라트카 이 새끼 뭐하는 새끼야 존나 뜬금없네 어우 깜짝이야 와 내가 저 정신쪽으로 패배할뻔했네 와 씨 아 아 아 너무 쉽다 너무 쉬워 하아 아 열받게 하지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야아 1111이 야 빼빼로데이 레전드 방송 아 나 피파 2000등이네 피파 유저가 그러기많은데 자 여러분들 저 피파 2000등입니다 열받게 하지마시고 예 캄스 별명 좀 정해야겠다 잠시만요 캄스 별명 이렇게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타이틀을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분만 있으시면 챔스 찍고 저한테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와 오늘 근데 진짜 이 선수 때문에 찍었다 그 선수 바로 옴만스키스 피파 잘하는 사람도 손목이 다르거든요 와 핏줄이 다르네 이게 피파손이야 얘들아 이게 앞으로 피파손이다 이거 이거 정확히 기억해 이게 피파손이야 이게 피파손이라고 형 어차피 내일 다시 챌린저야 천중받기는 다시 떨어져 진짜로? 야 이거 미치겠다 안정권으로 가자 아 나이스! 만주키치! 짜쓰! 개 annual manage 양수 나 "'๋이' 이 안전하죠 이 정도면 네 아 이제 그만하자 아 여기서 또 기분 딱 좋을 때 끝내야지